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신전한 경제 오늘도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다소 늦은 감도 있는데 나라가 제공하는 정책 대출 상품 중에 최근 금리를 낮추는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기준금리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는 민간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금리가 전보다 더 낮아진 걸 잘 못 느끼겠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에는 사실 시중에서도 조금씩 이자가 낮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금융 상황상 고정금리 대출의 이자가 빨리 따라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요. 또 내 신용도가 별로 높지 않다든지 조건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사실 기대한 만큼의 금리를 받기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 앞으로 신혼부부들과 중산층 미만의 내집 마련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 대출의 금리가 2016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인하되는 게 있어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적용되는 거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18일, 5월 18일부터입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좀 세우시면 좋겠는데요. 기준금리가 떨어진 데도 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최근에 어려워지고 있는 가계 상황을 감안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일단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이라는 전세금 대출의 금리가 평균적으로 0.2%포인트 낮아집니다. 부부가 합쳐서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이면 6천만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집은 없어야 합니다. 현재는 이 대출의 금리 기본 구간이 2.3에서 2.9% 수준인데요. 이게 2.1에서 2.7% 정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금 3억 원 이하의 집에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자녀가 둘이면 4억 원 이하의 집에 2억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른바 청년 전용 버팀목이 따로 있어서 더 좋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초에 한번 이건 따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청년의 연령이 만 34살까지로 크게 높아져서 다음 달 8일부터 이거는 새 제도가 실시됩니다. 이자 몇 십만 원이라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디딤돌 대출이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 정책 금리도 인하되는 거죠? 네, 이것도 4년 만에 평균 0.25%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역시 5월 18일부터입니다. 이거는 부부가 합쳐서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이면 7천만 원 이하까지 받을 수 있고요. 역시 지금 갖고 있는 집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는 이 대출의 금리 구간이 2에서 3.15% 정도인데 이게 2.3%가 더 높아져야 1.95%에서 2.7% 구간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청약 통장을 3년 이상 꼬박꼬박 부었으면 여기서 0.2%포인트를 또 빼주고요. 잔여 수가 하나, 둘, 셋 늘어날 때마다 우대 금리도 늘어나서 실질적으로는 1% 중반대에서 2.3% 정도의 금리에서 대출이 많이 될 거라는 게 정부의 얘기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유명한 보금자리론 보다도 금리가 낮아질 수 있는 거라서요. 나랑 조건이 맞을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담보로 잡히는 집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2억 원 한도 안에서 빌려줍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면 2억 6천만 원까지도 빌려줍니다. 특히 신혼부부는 따로 우대가 또 있습니다. 나라가 생각해 주는 신혼부부는 우리가 흔히 신혼입니다 할 때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쳐주죠. 결혼 후 7년까지 또 결혼 전이라도 앞으로 석 달 안에 결혼한다고 하면 신혼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요. 부부 합산 소득 7천만 원까지 되고요. 앞으로 디딤돌 대출 금리의 기본 구간이 1.65에서 2.4% 차이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디딤돌 대출보다 0.3%포인트 낮은 구간에서 시작하고 돈을 빌려주는 한도도 일반적인 디딤돌보다 2천만 원 더 쳐줘서 2억 2천만 원까지 됩니다. 여기다가 청약통장 있다, 아이 있다 하면 똑같이 추가 우대도 해 주니까요. 더 좋은 조건에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신혼을 7년으로 보는군요. 그리고 기존에 이 정책 대출을 받던 분들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역시 금리가 낮아지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고정금리로 이미 받으신 분들은 아쉽지만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 약정하신 금리로 계속 갚아나가는 거고요. 변동금리의 경우에는 이번에 바뀐 대로 금리가 낮아질 겁니다. 따로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대출들은 모두 상환하는 기간이 10년에서 30년 사이입니다. 상환 기간이 더 짧을수록 금리가 더 높은 구조인데요.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이 든든 홈페이지 화면으로도 보이는데요. 여기 통해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국민과 기업, 농혁, 신한, 우리은행 5곳의 시중은행을 통해서 문의도 하고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꼭 빌려 쓰셔야 한다면 어차피 빌려 쓰실 거 정부에서 주는 싼 이자로 쓰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